왕국의 차량으로 쾌니는 엄청 댁차가 달아왔어 와 바이너로 왔습니다 오늘 레이디 왜 이래 빨리 물리 해놨노? 그래도 멀어요 저희는 아 그래요? 네 레이디에서 멀어요 저기 밑장 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알려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나이스 봐 와 와 브러치 잘 하시는거야 감사합니다 됐어 됐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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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됐다 얼굴이 괴물이잖아 지금 괜찮아요 누군지 몰라 언니 잘 칠 수 있어? 와 네 할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단지 똥끼 잘 쳐라 자 시작했습니다 와 저 똥부터 삼만디로 가노 자꾸 야 넓어서 뭐 창안은 죽을 일이 없겠네 아멘 아멘 잘 할 수 있나? 예 어제 연습한거 한번 해봐라 근데 옷 대빵머네 젠장 어 살살 출려고 그래 하고싶은데로 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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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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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내린다 하하 갑니다 와아 오 나이스 온 와아 와아 마크 좀 마크를 한 것 같은데 챙겨야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와아 와아 브러쉬 잘하시는거에요 감사합니다 모래 때문에 안굴러 모래 때문에 안굴러 와아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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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자 오케이 되자 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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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안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